이거 어때 괴물인 척 하자 여기서 여기 내가 머리 삐끔하고 다리 빼꼼해봐 일단 우리 응선이로 올라가자 하나 둘 셋 카라킨 노파밍 존버 1등 한번 해보죠 진짜 노파밍 아무것도 안 보면 1등을 못하잖아 그러면 근접무기만 할게 근접무기만 투척이랑 근접 근접까지만 허용하시죠 총은 주우면 안 된댔지 야 근접무기 먹어도 돼? 몇 번을 말해 맨날 나 벨트 안 벗었다고 뭐라 타박하더니 자기는 벗지도 않았어 야 여기 있다가 4명 싹 일어나가지고 근접무기로 조준 야 그럼 존나 웃겨 그윽하면서 4명 다 일어나는 거야 난 여기 난 여기 아 이거 하나 더 있으면 좋을텐데 여기 뒤에 있잖아 2번 뒤에 나눠져 있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디그다드 같아 야 근데 이거 진짜 한 명 지나가서 우리가 잡으면 4개 놓는데 축구용이 쓴 것처럼 다 같이 달려들어서 근데 지나갈까? 여기 가운데로 지나갈 때 딱 잡을거야 내가 신호를 보낼게 지나가면 근데 자기장 이쪽으로 계속 잡히면은 가능성 솔직히 있을 것 같기는 해 계속 있어 계속 있어 그냥 있어 근데 이쪽 보면 어떻게 한 마리도 안 보이냐 한 명도 못 봤어 나도 이거 이러다가 그냥 여기서 치킨 먹는 거 아니냐? 계속 이렇게 잡히다가 마지막 한 명이 여기 가운데로 오는 거 던지는 게 더 데미지가 센가? 던지는 게 더 셀걸? 그 50 따라 50 그러면 다 던져 넷 중에 넷 중에 둘만 맞춰도 일어나지 마 그럼 안 온다고 우리 보고 있는데 갑자기 차들이 깔끔 튀어나오면 오겠냐? 응 다 던져 넷 중에 넷 중에 둘만 맞춰도 아하 원 원 개꿀 오케이 원 일단 좋아 아니 18명 남았네 애들이 한 명도 안 오는데요? 누가 음료수 까먹고 있냐 지금? 뒤질래 이번? 지금 니 풀숲 옆에서 지금 드링크 하나 굴러나오고 있다 아 뭐야 굴러떨어졌어 지금 누구야 아 저 제발 원 제발 원 말고 사람이라도 빨리 기도해 빨리 나와라 아 한번만 더 기다려볼까? 일단 조금 조금 오 야 야 소리나 소리나 일단 무기 들어 무기 들어 아 저기 사람 지나간다 어디 어디 너무 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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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멀어 일로 불러봐 일단 우리 응선이로 올라가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리어켓들 가자 오 야 도와왔어 뭐야 이따 아빠 있다 아빠 있다 아빠 해구소 있다 야 야 나한테 오지마 야 해구소 있다고 야 1번 아 바로 앞에? 여기 여기 세 명 있어 여기 세 명 우리 신경 안 쓰고 있는데 근데? 일단 누워있어 일단 누워있어 오 우리 쪽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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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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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이야 잠깐만 아 우리 좀 더 앞으로 가야돼 야 우리 얘네한테 붙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 그니까 오 우리 쪽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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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제발 야 얘네 왼쪽으로 도는데 야 쟤 아 쟤 아 쟤 자 조금씩 기어가자 기어가자 이거 일어나지 말고 야 근데 그 쪽이 애 안 죽었어 한 명 야 이쪽 이쪽으로 온다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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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이 새끼 죽일 각인데? 아 씨 야 이 새끼 죽이야 죽여어 야 이 새끼 먼저 죽여 죽여 아 나와 3번 나와 3번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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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 돼 왜 날 때려 아 3번이 길막했어 잘 때리냐고 너무 안 쓰면 우리 아니 2번 4번은 왜 공격 안 했어 아니 먼저 맞았어 총 맞았어 쟤 팀이 우리를 잡았어 아 쟤도 레전드라 근데 뒤를 안 보네 아 뒤로 왔었어야 돼 아 그러면 한 번만 더 해보자 이거 자 바로 갑니다 야 가능성을 봤었는데 방금 추천무기 맞추기 힘든데 맞추기 힘들지 여러 개 좀 쟁여넣든가 처음부터 그냥 달려가가지고 버섯커마냥 패든가 코어올린 아 나 안 맞았어 와 여기 사람 있어 아니 이게 뭐야 야 이번 너 죽어 오 야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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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게 뭐야 그러면은 쟤 살리게 내가 씻어 어 진짜 이거 미쳤어 그러면은 나한테 시선 끌거야 우리 쪽으로 한 명 아니야 한 명 두 명이야 두 명 싸운다 야 너 그럼 이이제이로 빨리 지금 와 오도아 지금 내 앞에 있다고 내 프스만 아니고 딴 프스 다 뒤져봤어 아 왜 이래 나한테 와 잘 숨어 잘 숨어봐 우리 어떡할래 갈래? 오 우리가 가서 뭐하는데 나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야 살려주러 가? 하하하하 사악이지만 말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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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안돼 가엾게도 아니야 2번은 잘 살아있는데 왜 멀쩡한 3번이 되지냐고 그냥 숯불에 그냥 들어가 있지 물 밖은 위험해 숯불 밖이 돌아다니면 안돼 와 이걸 사라 미친 야 너희랑 나 사이에 있어? 빠방이야? 빠방이야? 야 진짜 사방에 많아 사방에 뒤에도 엄청 많고 야 우리 그냥 이 악물고 직진해 야 자기장 들어가야돼 어디 어디에 어떻게 해 어디지? 4번 나 살려 여기서 해 아 없네 총 먹어 어차피 존버 아니야 총 먹어 에? 존버인데? 아니야 아니야 이거 못해 이거 야 존버 맨 밟으면 꼼틀 한다는걸 아 아 너무 안심하고 야 그럼 바로 여기에 1번 갑시다 여기 좋은데? 여기 지나가지 않을까? 딱 이 가운데 해봐 원은 원 개구려 야 아 지나가야 기다린다 아 근데 내 자리 너무 그지 같잖아 근데 일로 안 지나갈 것 같아 그래 여기 지나가더라도 한 명만 지나가면 사실 가능성이 있다고 어느 정도 있다고 보거든? 근데 4명이 지나가면 그냥 X 되는 거 아니냐? 아니 4명이 지나가면 이 꽃 닦고 가만히 있잖아 야 근데 이거 다 불이야? 이렇게? 도록색깔? 어 그럼 이게 뭐 같냐? 문제야 혹시? 아니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잖아 충분한 답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 고맙다 쿨한 척 한 거 봐 진짜 뭐야 왜이래 왜이래 야 야 야 야 야 그팔진 하지마 그팔진 하지마 오케이 아 새끼 뭐야 다리 뺏긴 거 봐 으응 내 자리 이거 어때 괴물인 척 하자 여기서 여기 내가 머리 삐끗하고 다리 빼꼼해봐 어때 괴물이야? 아 여기 한 명 오라니까 여기 여기 한 명 오라고 니네들 보인다니 너 여길 왜 와 어 뭐야 아 이렇게 자꾸 움직이면 안 오지 여기로 오지 죽이러 아 자기장 중앙으로 걸쳤네 쟤네가 무조건 오지 않을까 야 야 나 정보 누가 내 자리에다가 시작할 때 벨트 안 버려가지고 지금 버린다 2번 새끼지 뭐 아니겠지 나 거기 있었던 새끼 당황해가지고 진짜 다 죽고 한 명만 왔으면 좋겠다 오 야 온다 한 명 한 명만 온다 오 오 오 오 오 한 명 더 있네 야 잠깐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잠깐만 아 근데 이쪽으로 안온다 한 명만 일로 와라 한 명만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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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etre 어 잠깐만 이쪽 둔다 우리 뒤쪽에도 하나 있나본데 개멀어 개멀어 아니 우리 지금 갈oning 껴서 뭐하는거야 우리 근데 지금 자기장 에바라고 저거 잡으러갈까? 어차피 우리 가야돼 맨날 이렇게 남들 엄청만 보고 야 우리 지금 만약 일어난다고 해도 여기 오른쪽에서 싸우고 있는 애들한테 개 처맞을걸 일단 원 기다려 30초 아 씩 오른쪽으로 갑시다 1번이랑 붙으면 무조건 죽는데 아 근데 우리 생각보다 너무 안전한데 지금? 애들도 지금 다 뛰고있어 왼쪽에 지금 뛰고있는거 보이냐? 이쪽으로 좀 가야겠다 야 오른쪽 위에 바로있다 완전 위에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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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키러트 능선 넘어서 재 능선 우리 쏘는거야? 어 야 우리 쏜다 살릴수있어 살릴수있어 자기장 바깥이야 자기장 바깥에 한명 뒤저리거든 재 바로 재 오른쪽 오른쪽 능선으로 오른쪽도 있어? 어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 아 이거 X댔는디우? 야 4번 또 죽어서 버려 야 그냥 풀 찾으면 둬 왜이래 우리한테 왜이래 우리한테 왜이래 왜이래 2번장 날 살릴수있어 야 여기 수풀이 하나도 없어 근데 X댔다 어 야 나 쏜다 여기 아래에서 도잖아 내가 3번을 살릴수있을까? 2번장 난 살릴수있다고 2번장 2번장 아니 3번 말고 아 안되겠다 죽겠다 1번을 벌리고 2번을 살릴수 살릴수있어 이거 살릴수있어 안돼 여기서 AK 쏘고있어 제발 도대체 집 뒤로 가 집 뒤로 살려줘 집 뒤로 가야돼 너무해 진짜 너무해 켈리야 이 MJW 너 기억하겠어 야 너 살아봐 최대한 살아봐 아니 들어갈 풀이 없어 몸을 숨겨 일단 그냥 엎드려 오 거기 좋다 진짜 이거 죽이면 사람도 아닌 총 게임에서 총 안쓰는 우리는 사람이야 제발 오케이 와 뭐야 얘는 다 죽었으면 좋겠다 진짜 그럼 진짜 레전드인데 오 뭐야 오케이 야 2명 잡았어 2명 집 하나 들어가야될거 같은데 일단 오른쪽에 다 붙어있는거 같아 왼쪽에 없는거 같아 바로 왼쪽으로 돌아와서 가라 2번장 너무 정면에 있어 너무 야 근데 쟤 너무 못싸 어 뭐야 아 쟤가 죽는소리였네 잠깐 지금 신정 인터뷰 한번 갑시다 혹시 불알 떨리나요 야 지금 자기장 안들어갔어 안들어갔어 오 됐다 와 너무 멀다 집안에 뭐있나 한번 봐봐 너 엉덩이 불타는거 아니야 좀 떨어져있어 그 건물 터져 아니네 여기가 블랙존이 아니구나 맞아 전체가 블랙존이야 이거 좀 떨어져있어 야 바로 오른쪽에 있잖아 좋아 아주 좋은 선택이었어 야 붙어있었으면 좆됐다 이거 더 들어가 더 들어가 야 연막탄 하나 까면서 가 까면서 까면서 와 와 3명 와 쟤들 치킨 먹었다 와 마지막이었는데 야 2등했어 야 잘했다 진짜 잘했다 올라가냐 야 치킨 먹기 한판 해 산호 오랜만에 어 저는 뭐야 갑자기 노크 안했다고 하면 어 안했나보네 자 여러분 오늘 해볼 존버는 무엇이냐 이번 씁쓸한 웃음 짓는데 사실 녹화 다 했고요 자 여러분 오늘 여보세요 가라 김 존버 그냥 먹으려면 여기 오빵 언젠가 내가 갔다 연어 드라마 아 두 분 일 일